여기는 공원 안에 호수가 있네요? 네, 그래서 저녁에 산책하러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. 공원에 있는 길을 따라서 걸으면 운동도 되겠는데요. 우리 집 근처에도 이런 곳이 있으면 좋겠어요. 그럼 산책하고 싶을 때 놀러 와요. 여기는 공원 안에 호수가 있네요? 네, 그래서 저녁에 산책하러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. 공원에 있는 길을 따라서 걸으면 운동도 되겠는데요. 우리 집 근처에도 이런 곳이 있으면 좋겠어요. 그럼 산책하고 싶을 때 놀러 와요.